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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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모델 같아? 저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? 저희 프로그램이 비슷한 옷을 찾는 거예요? 아니면 개그 콘서트 이런 느낌이에요? 거의 분장실 강유미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스타일리스트가 제 머리에 딱풀을 한 통을 썼어요 아프리카 BJ 나까무라상 새로 데뷔하는 나까무라상 미우미우 디자이너 저 할 말이 많아요 오늘 왜 이런 머리를 해주셔가지고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? 옆에 사진 나가는데 비슷한지는 잘 모르니까 하여튼 웃겨요 네 좋네요 됐어요 여러분한테 주웠다면 그걸로 만족해요 제가 처음에 이거 누나가 기획해왔을 때 약간 하이엔드 패션 고품격 토크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점점 이쁘긴 한데 어디 입고 가요? 이거 안에 다 비치는데 지금 다 보이는데 나? 수영장 아 수영장 안에 다 비칩니다 왜냐? 미우미우 모델도 다 비치게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 입고 갈 수 있을까? 수영장 위에다가 하나 딱 걸치는 그런 게 유행이거든요 로브는 약간 옛날 느낌 나요 3년 전에 옷 사고 안 사신 그런 느낌이에요 요즘에는 스윔웨어 위에다가 실제로 우리가 착용한 옷들을 이렇게 살짝 걸쳐주는 게 트렌드거든요 그럴 때 활용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 버티티에서는 반바지에다가 안 하시면 기본 탐 하나 입으세요 useful 말이 들렸으니까 한 여름에도 시원해요 다음으로 와주세요 오 분위기 있어요 어이 뭐야? 따다다다다다 날개이름 조절 달달 짜잔 짜잔 똑같죠? 오마이갓 룰라 노래라면 여러분 똑같죠? 어 이 옷이에요? 분위기 있네 칭찬 좀 해주세요 저 이거 찼니라고 진짜 죽을 뻔했어요 진짜 아니 이거 등 이렇게 파진 건 어떻게 찾았어요? 제가 누구예요? 다 찼는 잘 찼는 미나리 언니 밑장 길이가 좀 틀리긴 하네 근데 그거는 감안해주세요 키가 큰 언니는 이렇게 돼요 저는 158이잖아요 모델 언니는 한 180 될 거고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죠 앞에 보죠 이제 앞에 안 돼요 달라요 앞에는 달라서 아 앞에는 달라다고요? 못 보여드려요 원피스 인포메이션이 뒷면에만 충실한 거를 찾았어 아하 요거는 백리스가 포인트니까 똑같은 옷 찾는 거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저 아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예쁜데 좀 달라요 이 정도 노력하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저 정말 힘들게 잘한다 똑같은 옷 찾으라니까 사기를 치고 있네 무슨 원단이라 그러죠 이런 거 팝콘? 그렇죠 김피디가 이제 소재도 많이 알게 됐어요 똑똑해졌어요 우리 김피디가 요게 팝콘 느낌 나는 여름에 쓰는 블라우스 있잖아요 면 원단인데 요거 원단 자체 되게 비싼데 고 원단으로 미우미우미우미에서 나왔으면 이건 지금 수백만 원 수백만 원 하지만 돈 때문이니까 우리는 합리적인 가격 요 원피스로 입는 거죠 그죠? 그렇죠 저는 사실 이 원피스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여름에 딱 이쁘잖아요 여름에도 등판 저렇게 내놓고 입어요? 아니 그럼요 이거 겨울에 봐요? 등판 이런 걸 겨울에 입어요? 여름에 제가 딱 원했던 기장 허리가 날씬해 보이고 팔뚝부터 기가 막히게 다려주고 딱 여름에 제가 찾던 원피스 얘도 몰두부 각이죠 앉아봐 나 몰두부 가고 싶다고 오케이 사알 걸어 나가면서 그대로 나가주세요 낙가무라상 언제 갈까 몰두부 어 나가주세요 오늘의 마지막 룩 오 누나 이쯤 되면 우리 진짜 이 프로그램의 정체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돼요 분장실 강선생 분장실 강선생 된 명품 버전 왜 이래요? 전 충실했어요 옆에 사진 나갔는데 똑같진 않은데 느낌이 비슷하긴 하네요 저 지금 스타일리스트까지 와가지고 제 머리를 이 지경으로 해놨다고요 딱풀로 소 혓바닥 친다는 것처럼 요 딱으로 해놨다고요 제 노력이 가상하지 않습니까? 저 원래 이런 머리 정말 싫어하는 거 아시죠? 절대 이런 머리 안 하는 거 아시죠? 여러분에게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전 이 정도 희생해도 괜찮습니다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시작했는데 정보를 줘야 되는데 자꾸 웃음을 주려고 그러죠 내가? 하지만 전 완전 치러워요 좀 어려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요거 약간 요즘 유행하는 큐티 룩이기도 하고 그거 같지 않아? BGM 룩 그거 가지고 무한개도 아 치열이니 와와와와와와 흐흐 찬들 이겨라 백두 이겨라 유유유 무한개도 그 노래 모르셔요? 티셔츠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? 미우미우 거는 묶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티를 안 팔더라고요 동대문에 정말 상가를 4개인가? 5개를 들었는데 없어 그 티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본 티를 삽니다 프린트 최대한 비슷한 거를 잘랐어요 뒤에도 안 보여주세요 뒤에도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 왜 철진한 티 있잖아요 작년에 입었던 티 근데 흰 티 같은 경우에 프린트는 사라 했지만 요런데 얼룩 같은 게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운데 잘라가지고 저처럼 묶어서 리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수영복 위에 커버업으로도 입으시기 너무 좋거든요 미우미우에서는 요렇게 세트를 맞췄는데 저 같으면 요 테니스 스커트 워낙에 유행이니까 심플한 원톤에 솔리드 니트 그런 거 입거나 안 그러면은 반대로 요 티에는 저는 그냥 반바지 입을래요 반바지 입고 그냥 가방 하나 내면 여행 갈 때도 너무 좋고 그냥 티셔츠 나염티를 입는 것부터 요렇게 해주면 훨씬 더 뭐 요즘 아는 여자 같잖아요 포인트는 여러분 똑같냐? 안 똑같냐? 느낌은 비슷한 거 같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좋아요 오케이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도 남겨주세요 오늘 저와 함께한 동대문 옷으로 미우미우 따라잡기 같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? 정말 큰 웃음 주려고 누나가 노력하는 점 깊이 삽니다 아니 큰 웃음보다도 이 옷을 찾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괜히 한다고 해가지고 언제까지 내가 이걸 찾을 수 있을까 했지만 찾아냈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다른 브랜드 찾아볼랍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뭐 찾아요? 아 준비하고 있는 거 있어요 기가 막힌 거 오케이 오케이 걱정하지 마세요 아참 저희 구독자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아시죠? 오셔가지고 댓글 꼭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어 나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어 빨리 가야겠어 빨리 가야겠어 어떡해 어떡해 쟤